오늘은 여러분이 한국 여성을 며느리로 드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여드릴까 합니다. 한평생을 벌어서 며느리에게 지원해줘봐야 인생의 낭비라는 진리를 보여드리죠. 시댁에서 지원받으면 복종해야 되나요? 라는 정신나간 제목의 글을 쓴 여성이 있습니다. 제목부터 벌써 복종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 보면 어떤 사상을 가진 여자인지 느껴지시죠? 작년에 결혼한 30대 초중반의 신혼부부예요. 저는 9급 공무원 출신이고 남편은 수의사로 개원 준비 중이에요. 참고로 9급 공무원에서 7급 공무원이 되는 데는 전국 평균적으로 6년 정도 걸리고 저 한국 여자의 나이가 30대 중반이니 9급 공무원 출신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저의 친정은 시댁에 비해 형편이 좋지 않아요. 초등학교 때 부모님이 이혼하셔서 아버지랑은 연 끊고 산 지 오래됐고 엄마가 외가 식구들과 식당을 운영하며 언니와 동생까지 세 자매를 키우셨어요. 라는 이 부분을 보면 9급 공무원 30중반 한국 여자는 수의사를 만나면서 돈도 쥐뿔도 없는 걸 알 수가 있죠. 수의사 시댁의 아버님은 대기업 임원으로 퇴직 후 중견기업 고문으로 계시고 할아버지가 국회의원일 정도로 집안이 빵빵한 걸 알 수 있습니다. 남편은 서울토박이라 곧 죽어도 서울 살길 원했고 시댁에서 마포 33평 아파트를 마련해주고 경차였던 차를 신차까지 뽑아줬죠. 9급 공무원 한국 여자의 집안과 비교해서 아주 화끈한 집안 사정을 보여주는 수의사 남편의 집안. 참고로 마포의 평균 집값은 14억 정도 되고 33평 아파트 정도 되면 20억은 거뜬히 넘는 게 마포의 집값이죠. 20억 집을 해주고 자동차도 새 차로 뽑아줬는데 이 한국 여자는 시부모가 많은 걸 바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말 아침마다 성당을 가자 마라고 제사를 같이 지내자 마라며 2주에 한 번씩 식사와 경제적 지원을 해줄 테니 아이 둘은 낳아조라 그리고 1년에 한 번은 같이 해외를 가자. 맞벌이니 집안일을 나눠한다 해도 육아는 여자가 해라 가족행사 참여해라 딸이 없으니 어머니와 가끔 쇼핑해라. 같은 조건을 들이민다고 지금 이 한국 여자는 개빡쳐한다는 거죠. 시부모님은 심성이 따뜻하고 좋은 사람인데 그 사람들은 네이트판에 복종하며 살아야 한다고 뒷담화를 조지는 우리 한국 여성. 자 그러면 우리 한국 여자의 말들이 얼마나 어이가 없는 말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9급 공무원으로 시작해서 퇴직까지 쭉 일한다고 쳤을 때 생애 총소득을 계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9급 공무원이 평생을 걸쳐 9시 출근 6시 퇴근을 하며 일주일 5번을 족뱅이치는 가격이 총 17억 원인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한국 여자가 평생을 죽도록 노예같이 공무원 노릇을 해도 시댁 부모님이 사주신 마포아파트 가격보다 낫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생각을 바꿔보죠 일주일에 한 번 오전에 한 번 출근하고 분기별로 한 번씩 더 출근을 하고 2주에 한 번씩 회식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은 해외여행을 보내주고 가끔 한 번씩 회사 행사를 가는 대신 20억을 일시불로 주겠다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회사를 향해서 복종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인터넷에 같이 욕해달라고 글을 쓸 겁니까? 일주일에 5번을 출근하며 회사를 다니는 것보다 훨씬 가성비가 좋은 게 시댁의 지원인데 우리 한국 여성들은 왜 시댁에서 보여주는 호의를 복종이라는 표현으로 깎아내리기 일수일까요? 진지하게 생각해서 쥐뿔도 없는 9급 공무원 30대 중반 한국 여자가 결혼하기에 너무 아까운 집안인데 왜 우리 한국 여성들은 자신의 분수를 파악하지 못하는 걸까요? 다시 말하지만 9급 공무원으로 늙어서 퇴직하기 전까지 죽어라 출근해서 버는 돈이 17억입니다. 부디 한국 여성들은 주제를 파악해주세요. 당신들에게 20억이라는 거금을 시부모님이 주는 이유는 그 돈만큼 가정에 충실하고 시부모님께 효도와 아기를 잘 낳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서른 중반에 한국 여자에게 미쳤다고 20억이라는 돈을 주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는 자식을 둔 부모님들 잘 보세요. 당신이 며느리에게 호의를 보인다고 해서 며느리가 그 호의만큼 잘해줄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한국 여성들은 여러분의 호의를 네이트판에 박제하여 온 여성들에게 조롱거리로 만들 생각에 가득 차 있으니 말이죠.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영상 만들 때 마시는 커피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구급 공무원 서른 중반 집안 쥐뿔도 없음 이 조건은 과학입니다.